참사차가 좀 짜네요 엄청 짜리죠? 여러분 어떻게 교섭해요? 교섭이 아니라 정거장이 있어요 정거장을 가서 정거장에 가면 가는 행성들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자기가 가는대로 타고 가면 돼요 정거장들이 벚꽃에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와도 타기는 쉽진 않아요 지명도 잘 모르고 어디가는지 어디 어디 쓰는지도 잘 모르고 맞습니다 근데 아마 저거 정거장에 있고 저거 저거 물어볼게요 저거 뭐라고 불러요? 택시도 아니고 저거 돌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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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막 아멘 아멘